요즘에는 또 와 우리 여름 팬이 들어오셨네요. 누구요? 기강의 추천? 아 예 추천 누나가 저 많이 좋아해요. 나비 누나하고가. 여자 팬인데. 아 그래요? 네 많이 좋아하십니다. 그거 보추에요. 아 그래요? 우리 쩐다 잘해주는데. 그러니까 아프리카 보는 사람 중에 보추가 많아요. 아 맞아맞아. 나 옛날에 여자인 줄 알고 잘해주는 남자였어요. 진짜요? 여자인 줄 알고 있는데. 그랬던 적이 있어요. 맨날 오빠 나왔어 해가지고 잘 챙겨줬는데 남자였어요. 와 무슨 생각으로 오빠가. 아니 근데 진짜로 보추가 많아. 내가 봤는데 나도 솔직히 옛날에 지혜한테 미안하지만. 아프리카 BJ 남자들은 거의 다 시청자 여자들을 약간 좀 공유가지고 뭐 잔사바리 한단 말이죠? 맞죠? 했습니까? 아 저는 그런거. 저는 그런거 아니죠? 3년이 더 들었는데요? 아니 그래서 오빠 했어? 뭐. 그래서 했냐고. 아니지. 나는 그런거 별로 안했어. 야 그리고 내가. 그런걸 안자긴 페이스북으로 여자 걸어다닌게 내가 아는데. 아 예전에. 스위트 시키는 거. 예전에 그. 아 너 뭐 또 또 무슨 넌 씨는 또 뭐 하려고. 어디에. 왜 하려고 그랬죠? 누가? 아. 뭐. 알아. 뭐라는 줄 아세요? 무슨 소리에요. 바로 때리세요. 야 너는 고기도 쳐주지 말고 꺼줘 그냥 너. 야 이 집에서 나가. 어떻게든 욕을 쳐먹을지더랍니다. 야 나 그냥 네 땅으로 갈래. 이게 편해. 누가 보면 진작 캐릭터 잡는 줄 알겠는데. 저 방송 망하면 공장 다니면서 공장할게요. 그냥 공장으로 끄지세요. 안잡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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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잡습니다.